왜요? 레어 타드 위에 바지를 입으셨죠? 왜요? 편해 보이잖아요. 괜찮지 않나요? 요즘에 이런 패션도 많습니다. 그리고 제가 가끔 숨길 수 없는 상남자라서 나도 본능에 이끌려서 가끔 여캠들을 보는데 유튜브에서 룩북도 좀 보고 왔는데 이런 옷 실제 있습니다. 이렇게 하고 위에 바지 입는 거 이런 옷 실제로 있어요. 저도 이제 어쩔 수 없는 수컷이라서 본능에 이끌려서 유튜브 화면 옮기다가 룩북? 뭔가 좀 이뻐 보이는데 이러면서 한번 클릭해보고 쭉 내리다가 여캠 나와가지고 옷 이쁘게 입고 열심히 입고 춤추고 있거나 코카이 그 다음에 요즘에 뭐 했지? 킥 드럼 베이스 킥 드럼 베이스 이러면서 뭐 이런 거 막 그거 하고 있으면 나도 이제 본능에 이끌려서 어? 어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난 건강한 상남자임 벗으시죠 왜 벗어요 눈치 상남자 상남자는 벗지 않습니다 벗는 걸로 그걸 하는 건 아닙니다 뭔가 이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내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말 까먹었어 아니 잠깐만 까먹었어 대충 뭐 제가 어떤 말을 제가 어떤 의미?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은지는 전달이 됐죠 갑시다 그리고 상남자라고 다 이거 보통 복고 막 응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상남자는 그냥 행동에서 그냥 드러나는 아무튼 그런 거입니다 근데 솔직히 요즘에 여캠들 보면은 이게 진짜 딱 보면 오야 소리 나오잖아요 오야 오야 소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방문은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방문 쓱 보고 어고 어 이러면서 그리고 뭐 했지? 그거 요즘 여캠들은 카메라 컨트롤러도 엄청나더만요 아무튼 여캠들 보면 카메라가 막 위에서 이렇게 딱 찍기도 하더라고요 위에서 이렇게 딱 찍을 아이고 아이고 구글 아이고 헤드셋 때렸다 아 헤드셋? 아 고글 때렸다 위에서 이렇게 딱 찍는데 여기서 막 이 밑에서 위 딱 찍고 있을 때 막 이거 뭐였지? 코카인? 뭐 이런 거 막 응 응 응 이러면서 춤추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카메라에서 이제 정면 샷 찍을 때 일부러 이렇게 하고 상체를 쑥 올려가지고 막 이 이 이런 춤도 막 치고 이러다만요 약간 삼분할 돼가지고 어 나도 그런 거 봅니다 어? 킥 가면 가능할지도 트위치로 보고는 음 아니 아니 저는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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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상남자라서 남사스러운 거 못합니다 상남자라서 남사스러운 거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음 응 그래갖고 제가 한때 우와 이 여캠 우와 우와 이러면서 여캠을 막 이제 좀 그 클릭을 했었어요 트위치에서 트위치에서 이제 여캠 보고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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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서 막 보다가 어느 한날 그거 음 그 트위치를 딱 켰는데 이 첫 화면 뜨잖아요 첫 화면에 이게 취향저격 채널 추천 채널을 해가지고 처음다 3분할 여캠 화면들만 뜨는 거예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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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향저격 채널이라면서 여기 딱 나오는데 우와 약간 제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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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그거 뭐였지? 그거 어 여갖고 유튜브도 딱 키면은 그 자기 알고리즘에 따라가지고 이게 첫 화면에 그거 그 자기 알고리즘에 맞춰가지고 상황이 영상들이 뜨잖아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딱 켜가지고 첫 화면에도 와 룩북 여캡 어 3분할 댄스 하하하하 그 다음에 약간 뭐 어 어 뭐 여러가지 좀 어 그런거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우와 엿됐다 하하하하 우와 엿됐다 이거 어떡하지? 하하하하 그래가지고 내 그 알고리즘 바꾸려고 일부러 이거 근육질 형님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거 뭐 뭐했지? 막 벤치프레스 으아 으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거 데드리프트인가 뭔가 뭐 이거 하는거랑 막 그 운동하는 영상들 있잖아요 근육질 남성들이 나왔고 그거 하는 영상들 클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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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뉴스 채널들 클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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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유튜브 그거 음 알고리즘 추천 그 첫번째 페이지는 이제 바꿔놨습니다 하하하하 이제는 그런거 안나와요 하하하하 아 알고리즘 박살 맞아요 취향 얼마나 알고리즘이 전 요즘 가멸라이더 가멸라이더요? 가멸라이더 요즘 봐요? 데드리프트 음 휴대폰으로 버츄얼 발각할 모니터까지 음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음 벙문 닫혔군 하하하하 그랬고 제가 디스코드에서 이거 화면 공유를 켜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유튜브를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 디스코드에서 화면 공유를 해가지고 이제 그 하는데 제가 유튜브였나 트위치였나 딱 들어갔는데 그거 아까 제가 말했는 그 그 추천 영상들 쫙 사람들이 아니 진님 이런 거 얼마나 봤으면 취향저격 채널에 저런 게 저런 것 맞듭니까? 이러면서 아니요 뭐 웅큼한 그런 거든요 저는 어쩔 수 없는 저는 상남자입니다 상남자 어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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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에는 요즘에는 유튜브 키면은 거의 뉴스들 위주로 나와요 뉴스랑 그거 그 다음에 일본 여행하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행 유튜브 일본 여행 유튜브랑 그거 뉴스 이런 것만 이제 나와요 대북 거의 다 아니면은 그 동물 나오는 거 이게 동물 나오는 거는 이게 이게 유튜브 썸네일에 보면 동물들이 정말 귀엽게 나오잖아요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요즘엔 토끼도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동물들은 너무 생긴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클릭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클릭 이러면서 뉴스 나오면 아저씨라는데 기록 치우는 거 하면 해결 지나 뉴스 나오면 아저씨라고요? 에이 사회에 돌아가는 걸 음 안 하는 거지 아무튼 이게 어쩌다 보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랑 트위치 추천 채널 이런 거 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자신 있으면 한번 까 이분들 근데 이분들은 자신 있으면 까보라고 하기에는 그냥 딱 깠었을 때 전부다 만화 캐릭터들 그러니까 캐릭터들 나올 것 같아 전부다 버츄버들 나올 것 같아 이분들은 여러분들도 자신 있으면 유튜브 첫 화면이랑 트위치 화면 트위치들 갔을 때 첫 화면 캡처해 꼭 인증해보세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뭔가 당연하게도 진짜 버츄버들 그 다음에 만화 캐릭터들 뭐 이런 것들 나올 것 같아 왜 이렇게 양쪽으로 진양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전 진짜 깔 수 있어요 아니 왠지 까라고 하려고 했는데 깔 필요 까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예전에 한때는 그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 온천 일본 온천 그거 유튜브도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거 말고 일본에는 일본 온천 유튜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숨겨진 스팟 온천 그 다음에 어느 동네 야외 노천탕 그거 일본 영어로 뭐였지 아무튼 그거 야외 온천 그 다음에 얼음으로 뒤덮여있는 얼음으로 뒤덮여있는 온천 문 쌓여있는데 김이 뭐랑모랑 올라오는 온천 등 이런 것들 온천 영상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온천은 여러분들 온천하면 뭐예요 온천은 당연히 온천을 즐길 때는 옷을 벗고 온천 안에 들어가고 몸을 담가가지고 뜨뜻한 열기를 즐기는 거잖아요 아 좋다 이러면서 좋다 피부가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오 물이 뭔가 이게 유들유들 매끌매끌 물이 매끌매끌한 게 좋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한때 이제 그런 유튜브 온천 유튜브를 많이 봤더니 제가 한 번은 제가 유튜브를 딱 켰을 때 처음에 뜨는 화면 있잖아요 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제 유튜브 첫 번째 맨 처음에 첫 화면 뜨는 화면 이게 온통 살색으로 뒤덮여있는 거예요 이게 온통 살색으로 뒤덮여있어가지고 오 이러면서 또 그때부터 막 이거 뭐 다른 것들 춤 영상 뭐 챌린지 영상 그 다음에 그 웃긴 비디오 모아놓은 영상 이런 것들 막 막 클릭하고 막 클릭하고 막 클릭하다가 이미 근데 제가 그 알고리즘이 그렇게 잡혀있잖아요 클릭 클릭 클릭하다가 또 여기 온천 어 어 턱 음 아 여기 온천 좋겠다 오 오 근데 이 여성분 너무 벗고 들어가네 어 음 하면서 이제 또 따뜻한 것도 이제 클릭하고 유튜브 창 새로고침하면 온천이 또 안 사라지고 또 생겨있어 아니 근데 남자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어 어머나 진님의 은밀한 치약 음 어 이게 이게 눈이 가잖아요 어 근데 이거는 내가 봤었을 때 남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눈이 간다 어 어 여기 좋아 보이는데 이러면서 어 온천 나오면 또 눈치 보고 아 아 갑자기 트림이 나와 음 눈치 본다뇨 온천 여행을 보고 있을 때는 이미 방문이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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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리고 왜 그거 합니까 어 회사에서 야간할 때 핸드폰으로도 보지 음 핸드폰 이제 어 그거 세워서 보는 게 아니고 딱 눕혀가지고 최대 해상도로 딱 키워가지고 음 어 여기 온천 좋아 보이네 오 오 오 남녀 혼탕이야? 오 오오오오